바삭바삭 불닭볶음면 간장 그리고 매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새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라에서 구입해서 소금구이를 만들어봤습니다 머리는 따로 잘라서 이따 버터에 구워 먹을 거예요 머리 먼저 자르도록 할게요 머리는 가위로 잘라야 살이 있어서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짠! 다 잘랐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버터, 마늘, 마늘, 초장 버터, 마늘, 초장 소스는 버터, 마늘, 초장 버터 소스 소스는 버터 소스 소스는 너무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소스는 매콤하게 먹어요 소스에 다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소스에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에 다 먹은 소스는 매콤하고, 이 소스를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마요네즈 이 소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듬뿍 이 소스는 아직도 잘 안가서 먹어도 좋네요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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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걸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껍질채 이번엔 껍질채 너무 조그맣다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오징어 뚜껑 듬뿍 치푸브 계란 이건 탈피새우인데 껍질이 단단하지 않고 무릎새우에요 껍질채 먹어도 맛있어요 껍질채 먹어도 맛있어요 껍질채 먹어도 맛있어요 껍질채 먹어도 맛있어요 탈피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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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inlich 못먹긴 알아서 껍질채? scratching 단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럼 머리를 튀겨오도록 할게요 버터, 다진마늘, 설탕 계란 볶음 여기다가 뺀 다음에 너무 맛있어 맛있어 한입! 김치 안쪽 탈피새우로 그냥 먹었는데요 탈피새우로 그냥 먹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쉽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평소에 나와서 먹어야 coś 마요네즈 고춧가루 약간 뺏어 달콤하게 먹어야지 오징어 먹어서 먹어야지 약불로 마시리카치 김치 밥도 먹고싶다 밥도 먹고싶어요 짠 너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 이 소스! 정말 최고였구요 부족한데 사실은 조금 남아있거든요 녹화 끄고 혼자 TV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